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김제이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책을 준비했는데요. 이 책으로 좀 더 올바른 스윙 궤도를 만드시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우선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이렇게 어드레스를 이 손바닥으로 잡으시고 백스윙을 갖다가 피니쉬를 가실 거예요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스윙을 하셨을 때 포인트는 이렇게 반대편에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얀 면이 보이면 피니쉬 때는 반대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자세가 나오셔야 되는데요. 이거를 꼭 지키시고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스윙 다시 백스윙 갔다가 다시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